음악 밤사이 전국에 걸쳐오던 비와 눈은 대부분 그쳤습니다. 지금은 강원도와 경북 해안 그리고 산간 지역에만 눈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으로는 앞으로 저녁까지 이어지겠고 강원 산지에는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중국 상해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는데요. 반짝 찾아올 추위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낮부터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기온이 거의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 내일 아침에는 영하 3도까지 반짝 떨어지겠는데요. 낮에는 10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7도, 대전 8도, 강릉 6도, 남부지방 광주 7도, 대구 10도로 어제보다 4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두터운 옷을 꺼내 입으셔야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영하 3도, 안동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해가 뜨고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의 낮 기온 10도, 강릉, 부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부분 해상에서 밤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동해안에서는 너울로 인한 높은 파도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은 이번 주말까지 맑고 포근하겠는데요. 다음 주 초반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소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0